제목 라면 한 그릇 톱니의 홈을 쭉 찢은 오연 속살을 애니며 행복에 포만감을 주는 라면 따뜰라드처럼 인상 미운 오리 새끼처럼 까칠하기도 파만물인 유행을 고집하며 팔팔 글렀물을 유난히 즐기는 것을 원칙 복지문이 두개는 창문 아닌가 속은 얼굴이 안그린다 물것이 큰일을 멈추고 가지만 파와 선소 계란하나 톡톡 연을 올리고 내리는 불의각질 쫄깃쫄깃하여 만든 양검사 호호는 애인인가 후루룩은 벚꽃만 맛의 감기만 나는 불은지 이마의 호란에서 넘치는 남밤 김치 하나 아작아작 크 좋았다 끊임없는 반품은 최우수의 디 왈지 척 바닥을 면 젓가락 소리가 나니 왕소수의 울라인 그냥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외부 갈등이 또 꼬인다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는 오늘날 섭취된 초과 실질 쪼개며 검은색 에너지 맛있었으면 되었지만 마트같은 모습은 라면 사올까 고생하셨습니다 라면이 있기에 세상삶었나 인스탄누럴 gives me the energy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In a day I can have I can have I can have 날 channels 에 드라이 연